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국어, 영화같은 국어,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. 자 어느새 또 100일 메시지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. 어떤 얘기를 또 해줘야 할까라는 거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이때쯤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화이팅!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. 뭐 이렇게 화이팅할 게 많은지 하여튼 화이팅! 이 얘기 제일 많이 하고 힘내자!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요. 선생님은 길지 않게 그냥 짧게 얘기하고 싶어요.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티자.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고요. 앞으로도 또 잘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고 합니다.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지금의 이 고통 잘 이겨내시고 실현과 고난 이겨내시고 영웅 소설들에 나오는 영웅처럼 여러분들도 멋진 마지막 해피엔딩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. 물론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릴 거고 여러분들의 할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100일 뒤만 딱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선생님이 또 그 옆에서 열심히 돕도록 할게요. 자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100일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. 길지 않게 선생님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한마디로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 버티자. 아셨죠 여러분? 자 우리는 이제 강의에서 만납니다.